자, 과자 좀 봐, 과자. 어머, 그런데 과자가 많네요. 아니, 운동 잘해 놓고 건강 챙기실 줄 알았더니. 저 원래 운동하면 바로 먹어요. 그러면 저렇게 드시고 또 태우시고, 드시고, 태우시고. 춤추거나 이거 하거나. 과자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드시네요. 네, 저 단짠단짠 좋아해요. 그러니까 뷔페 좋아하듯이 약간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먹어야 돼요. 맞다. 저는 샐러드나 뭐 이런 걸 드셨잖아요. 그거는 이제 제가 촬영 광고를 찍거나. 무대에 서기 전에 이런 때는 한 2, 3일 관리를 해줘야지.